이제 시상만 남았습니다. 여기 있는 개그맨들의 투표를 통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작품이 작품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지금부터 가장 재밌게 보셨던 영상에 투표해 주세요. 투표가 종료됐습니다. 최고의 작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그 콘서트 토요 극장 최고의 작품은 무려 12표를 획득 30%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어떤 작품이죠? 최고의 작품은 바로 개그맨 블랙 배그 패스 음악! 배그 패스 음악, 배그 패스 음악 없어! 트로피, 트로피 안 받는 거 아니야?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개그맨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받는 상이었어요. 너무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고생하신 유민상 선배님, 신봉선 선배님에게 수호비로 500원씩 드리겠습니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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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선배님들! 고마워요, 선배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그 콘서트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의 소리는 더 큰 웃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박수